아 진짜 말 한마디로 할 때 반응들 별로 없구만 이게 이제 뭐랄거냐면요 이제 드라이브라싱 이라는건데 우리말로 이제 프리엄인데 마른 붓질 이라는거에요 이게 바로 발라버리면 색칠 되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지 그냥 흔적만 나게 하는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쪽 위주로 이런식으로 이러면 이제 묻은데는 묻고 안 묻은데는 안 묻고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마른 붓질인데 뭐 전문적인 용어로 드라이브라싱 이라고 이제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게 그렇게들 말들을 할거에요 이게 무슨 효과로 줬냐면 양감 이렇게 약간 뭐가 튀어나온거 그런 느낌 그런거 줄 때 굉장히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발라보면은 이건 별로 잘 안 묻잖아요 이건 앞서서 먼저 작업해 놓은건데 이럴때는 도료를 좀 더 묻혀서 원래는 에나멜 이라든가 아크릴 쓰시는게 좋은데 라카를 쓰는 이유가 갖고 있는 도료가 라카가 많다 보니까 라카를 쓰고 있는 거구요 되도록이면 에나멜 쓰세요 에나멜 쓰는게 작업할 때 가장 좋을 겁니다 훨씬 할까보다 효과가 더 좋아지니까 이게 어차피 얘는 문짝이 이제 뒤로 갈 거니까 그냥 테스트 해본다 싶어 가지고 이쪽에다가 그냥 좀 이렇게 좀 좀 여러가지로 테스트 뭐 표면 상태가 지금 어쩐지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짝이 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줄 때 아 생각해보니까 유아버싱 먼저 하고 있어야 했는데 거꾸로 했네 이거 먼저 해버렸네 아 몰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 그냥 이렇게 할랍니다 드라이브러싱 이제 어떤거 해줬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돌무늬 돌무늬 살려낼 때 이거 할 때 드라이브러싱 굉장히 잘 써먹거든요 거칠거칠하게 이게 이거 우드락입니다 돌 아니에요 돌처럼 보이는데 그 폼보드 종이 벗겨내면 보이는 거 우드락 그거예요 그걸 이제 돌처럼 보이도록 이제 눈속이만 하는 건데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약간 효과만 살짝 내줘도 진짜 돌멩이 같이 보여요 이게 이제 거기에 이렇게 문짝 같은 거 문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해서 덧문이 닫힌 방식으로 그렇게 할 건데 안쪽은 이제 율창 이것도 이렇게 넣어 줄 거고요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작업을 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일단 드라이브러싱 부터 다 끝내야 하니까 이걸 다 하고 나서 그러고서 이제 떡을 할 거니까 근데 이게 라카도를 쓰지 말고 에나멜 쓰라는 이유가 뭐냐면 라카는 진짜 금방 빨리 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에어브러쉬로 쓰기엔 좋지만은 이런 이제 붙 효과 주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부칠 하시겠다면 차라리 에나멜 도료 요런 거 요게 에나멜 입니다 이런 거 쓰세요 얘는 말하는데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이 녀석 쓰시는 게 제일 좋고 이제 요거는 별로 없고 이제 라카를 많이 갖고 있어서 라카를 쓰고 있는데 라카를 쓰고 있다면 좀 이런 게 좀 귀찮고 이제 좀 그래요 그래서 진짜 작업할 때마다 근데 뭐 여러번 이제 이런 라카 작업에 특화되고 이러면은 딱히 이제 뭐 힘들다고 느껴지진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라카신나 얘는 이제 세척용인데 세척용에다가 살짝 좀 이제 희석을 해가지고 조금씩 좀 섞으면 그나마 좀 이렇게 풀리니까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타버리면 질질게 흘러버리겠죠 이게 그래서 잘 묻는 거 체크를 해 보고 뭐 잘 되나 이렇게 한번 싹 보고 그러고 쓰시는게 좋지 그냥 묻자마자 그냥 바로 여기다 갖다 탁 발라버린다 그러면 망쳐요 근데 작업하실 때 보면 꼭 그렇게 주의깊게 안하고 너무 마냥 무대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긴 뭐 그건 본인의 성향이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뭐 꼰대 갖고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요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좀 당해봐요 나도 나만 당할 수 없어요 진짜 다들 당해 보셔야지 그래야 왜 강사님이 저런 말을 했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백날 말해 보는 것보다 백날 말해 주는 것보다 한번 당해 보는 게 더 낫다고 일부러 좀 이렇게 실수를 한다거나 좀 그렇게 좀 냅두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는 커버가 가능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뭐 조금만 노력하면 복구가 가능하겠다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봐요 저도 근데 이제 초장부터 막 욕심부리면서 간다 그러면 아 그냥 알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쭉 빠지죠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막 비명소리 들리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제 그런게 나와요 근데 어떻게 이미 사고는 쳐버렸고 복구는 못하고 만약 이거 할 때 이제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냥 파란색으로 싹 덮고 다시 가면 돼요 근데 여기다 이제 뭘 해보겠다고 뭐 이제 뭘 더 바르고 뭐 유튜브 영상 봤더니 뭐가 됩니다 뭐가 된다던데요 이제 그런 거 보고 와가지고 그게 이제 뭐 사실이냐 했다가 이제 더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이 봤죠 그런 거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도 좀 당해보시고 피 눈물도 좀 흘려보시고 그러고 나서 아 왜 강사님이 저런 말 했는가 그럼 뭐 몸으로 한번 몸소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얄밉게 뭐 당해봐야 알지 이게 아니라 많이들 그러세요 작업할 때 보면 재밌는 상황 많아요 그래서 뭐 아우 재밌어 아우 즐거워 다들 이거 당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런다는 거죠 뭐 이러다 내가 나쁜 놈 되겠네 아무튼 지금 하면서 덧문에 약간 이제 조금 오래된 거 같은 그런 효과를 조금 넣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차이가 확 나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낡은 거 같은 이제 효과를 주려고 이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압니다 뭐 말하는지 참